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좋은 글을 두고도 여전히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률인데 특히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형법은 아직도 어려운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1조입니다. 가볍다고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지만 일본 형법의 경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53조의 장량감경, 95조의 공하는, 164조의 광갱을 소회한다는 표현은 한자에 익숙한 세대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글 말살 정책 시대에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60년이 넘도록 이런 일본식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조문은 물론 법원의 판결문까지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만들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러저러한 입법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필 첨삭하고 그래서 급하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담긴, 우리의 말이 담긴 그런 형사법전을 빨리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빠르면 내년부터는 좀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법을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59%인 139곳이 차별 사례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임금과 복리 후생에서 법을 위반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관계의 기초 질서인 차별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잡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앞으로 서너 달이 절정인데요. 올해는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 데다 가격까지 폭락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항으로 오징어잡이가 제철을 맞은 포항구름포항. 그러나 예년 이맘때와 달리 활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 달 이상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9개월여간의 위판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가격까지 크게 떨어져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빙장 오징어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십 년간 오징어를 남획해 어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는 감소한 반면 원양 수입 물량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징어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은 연중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앞으로 서너 달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의 어획량 감소폭이 워낙 커 평년 수준의 어획골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제13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치명적인 사랑을 주제로 오늘 저녁 개막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개막작으로는 화려한 음악과 웅장한 합창, 아름다운 무용으로 잘 알려진 베르디의 대작 아이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 밖에 독일 비스파딩 국립극장의 첫 내한 공연으로 바그너의 로앤그린이 무대에 오르며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창작오페라 가락국기가 해막작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제5회 대구 커피앤카페 박람회가 오늘 대구엑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이 나흘간 계속될 이번 박람회에는 커피 관련 110개 업체가 비즈니스 산업관과 우수 커피 브랜드 산업관, 국내외 커피 시음관 등의 300여 개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